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송정천 20지점 암적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암적사 올라가는데 보면은 옆에 계곡가에 텐트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화장실도 맹달아 놨습니다 이 기장곤층에서는 보고 맞습니까 앞을 나가면서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작년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계곡이 아니고 완전히 막 물을 많이 갖다 놓고 와 완전히 막 계곡에다가 엉망히 징착을 해놨습니다 잘력을 녹여서 접도록 하겠습니다